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마카롱이에요. 음료는 두유입니다. 개당 2,500원에 구입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바닐라 크렘버 릴레라는 마카롱이에요. 우와. 토치 갖다가 설탕을 좀 넣겼어요. 겉에. 오. 그래서 탄맛이 났구나. 음. 주워 먹어야지. 와. 굉장히 맛있어. 바닐라 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장난전화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무례한 요구를 많이 하신대요. 예를 들면 KTX로 화물 배송? 막 해달라고 그러시고 장난전화 하셔서 당도 몇 불이 쓰냐고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이거는 솔트 바닐라 음. 음. 음미 좀 할게요 필링에서 짭짤한 맛이 나요 꼬끄가 굉장히 바삭하고 쫀득거려요 아우 오늘 때 립스틱이 너무 추워져요 황치즈 마카롱 입니다 겉에 치즈가 붙어있어요 치즈 향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네요 적당히 짭짜름하고 적당히 치즈 향이 나요 적당히 달아요 저한테만 복숭아 요거트 입니다 짭짜름 짭짜름이 아니라 복숭아인 것 같아요 복숭아 호르츠 짭인가 짭인가 그 다음 리얼 쇼콜라 마카롱 굉장히 꾸덕꾸덕해 보여요 음 초콜릿이라 굉장히 달 줄 알았는데요 다크 초콜릿이고요 초콜릿이 안 달아요 음 굿뿠 보이시죠 겉에는 바삭해 보이고 안에는 촉촉해 보이죠 맛있어 고구마 카스테라 이번엔 고구마 카스테라 와 진짜 신기하다 고구마 향이 나고요 안에 패링은 바닐라 바닐라 패링 사이사이에 고구마 입자가 좀 보여요 그리고 겉에는 카스테라 한번 입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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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더블 치즈 마카롱 안에 치즈가 막 박혀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모짜렐라 치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황 치즈보다는 더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저는 바닐라 바닐라 필링에 치즈향을 더 넣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쑥 앙버터에요 요거는 쑥 앙버터에요 요거는 쑥 향 음 너무 좋다 요거는 쑥쑥 요거는 쑥쑥 요거는 쑥쑥 한없이 쑥쑥 쑥향이 너무 좋구요 버터의 느끼함을 또 달달한 앙금이 잡아주고 그래요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는 리얼 통 로투스 과자가 눅눅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신거지 어떻게 붙이신거지 이거를 안에 필링은 쑥 필링 웬일이야 완전 달달해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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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인절밀 마카롱입니다. 겉에 콩가루가 막 묻어있어요. 맛있을 것 같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겠다. 달달함 보다는 고소함이 느껴져요. 한 7번 씹으니까 달달함이 느껴지네요. 간에 인절미 맛이 나는 필링입니다. 오 오 마이 갓 먹을때는 정면만 주시할게요. 마지막으로 치즈와인 무화과 무화과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모짜렐라 음 음~~ 안에 필링에도 무화과가 조금조금씩 보여요. 필링에도 무화과를 다져서 넣으셨나봐요.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